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 스테이크 이더리움 이게 너무 핫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텔레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스테이크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비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일단 라이더하고 이 스테이크 이더리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일단 이 라이더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내가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면서 POS로 넘어가면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스테이킹을 하고 싶으면은 32 이더 이상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같이 돈 좆도 없는 애들은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더가 야 내가 너 스테이킹 그냥 해줄게 그리고 그 스테이킹을 할 때 내가 파생 상품으로 ST 이더리움이라는 걸 주면서 네가 이더리움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 비용까지 내가 이 토큰으로 제공을 해줄게 대신 이더리움 우리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한 애들이요 얘네들은 수익을 스테이킹 수익의 10%인가? 여튼 그거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저들한테 계속 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연간 4% APR에다가 ST 이더리움이라는 토큰까지 받게 됨으로써 이자 농사와 함께 기회 비용까지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 같은 개미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급에서도 라이더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더받은 거를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스테이크 이더리움을 받고 그 스테이크 이더리움을 가지고 또 다른 랜딩 프로토콜 아베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말이 셀시우스라는 프로토콜에서 자기네들이 고객들한테 예치 받은 이더리움의 77%인가? 여기 나오죠 자기네들이 받은 이더리움의 73%가 스테이크 이더 아니면 이더2 그러니까 그 뭐냐 노드에다가 직접 박아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셀시우스라는 프로토콜이 사용자들한테 야 너네 이더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너 이자 줄게 라고 꼬신 다음에 그 이더의 73%를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가 이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POS로 전환을 해도 제가 알기로 6개월 이후에 이 스테이크 이더에 대한 언락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크 이더라는 거는 채권 같은 거예요 어떤 주어진 시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장이 떨어지니까 이 스테이크 이더리움의 총상 가격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셀시우스에다가 맡긴 이더를 빼가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 여기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스몰캡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의 스레드인데 이 사람의 스레드를 대충 요약해보자면 뭐냐면 알라메달 리서치 같은 데에서도 스테이크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 셀시우스는 스테이크 이더리움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의 규모가 12억 달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을 셀시우스에서 출금을 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래서 그게 몇 주밖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셀시우스는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여기서는 7천만 달러 여기서 5천만 달러 여기서 5억 달러 루나 사태 때 5억 달러를 잃었네요 셀시우스가 그래서 셀시우스가 만약에 자기네들한테 이더리움을 맡겼던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을 되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더리움을 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빼고 싶은데 셀시우스는 이더리움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스테이크 이더리움을 포지션을 팔아야 돼 그러면 스테이크 이더리움을 패깅은 더 깨지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커브풀 내에 있는 이더하고 스테이크 이더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루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깨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뭐야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회색 선이 있어요 이거는 스테이크 이더하고 이더의 비율인데 지금 마이너스 4. 몇 프로? 3.7%?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지금 스테이크 이더가 이더 대비해서 3.7%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셀시우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커브풀은 빨간색이 완전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크 이더의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루나 사태처럼 스테이크 이더가 빵으로 내려간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스테이크 이더가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건 뭐냐 스테이크 이더가 가격이 아무리 내려갔다 한들 POS 전환 이후에는 그 스테이크 이더는 그냥 이더로 1대1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잘 이용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스테이크 이더리움 싸진 거를 언제 주술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것도 저는 조금 무섭고 지금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들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스테이크 이더리움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주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소심하게 쇼 조금 치거나 그냥 관망만 할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저의 포지션이 전부 다 스테이블에 들어가 있고 이 사태로 인해서 제가 스테이블을 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스테이크 이더 사태가 꼭 셀시우스만 진짜 완전 망한 게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들도 스테이크 이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더티버블 미디아라는 사람이 말하길 스위스보그라는 곳에서 얘네들도 약간 레버리지를 하나? 얘네는 레버리지는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그걸로 사람들한테 이자 주고 얘네들은 그 이자 지급받는 걸 스테이크 이더리움에서 받고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도 커브풀이 고갈되면은 뱅크론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셀시우스 이외에도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는 폭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스테이크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킹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지금 이거를 좀 떨어지면 주워야겠다는 사람들한테 저는 조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투자는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스테이크 이더랑 이더 사태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영상 댓글에다가 그냥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영상을 좀 빨리 만드느라 설명을 조금 시원찮게 했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테이크 이더 사태에 관해서 더 알고 계시나요 이 스테이크 이더 사태에 관해서 더 알고 계시나요 이 스테이크 을 영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сть 이 스테이크 이 orders PIOS